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재 설계 식재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재 나무를 설계하는 겁니다 나물 어디에 심을지 자 먼저 식물이 생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자 계절과 수목의 나이에 따라 질감 형태 색채의 변화가 있다 생태적인 식재를 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살 수 있다 자 식재 설정의 가정입니다 자 레이아웃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 먼저 동선 배치 공간 배치 포장 재료 구분 시설물 배치가 완료된 기본 설계도 가정 있구요 마운딩 설계 마운딩 설계 식재 외치반 조성입니다 식재 기념도 자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종 선정 및 배식 기준 설정 식재 기능별 식물 재료 선정 식재 간격 밀도 기준 작성 자 그 다음에 배식 설계 기능 경관을 고려한 식재 디자인 표현 기법에 의한 배식 평면도 작성 인출수에 의한 수종명 수량 규격 표시 자 수목 수량표 작성 배식 평면도에 대치된 수종 수량을 집계하여 법례난에 표기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식재 설계 과정 중요합니다 자 마운딩 설계 땅을 설계하는 거죠 자 지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작업 자 배수방향을 조절하고 즉 약간 슬로프로 주는 거죠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해서 토지 이용상 공간 기능을 분할 수목 생장에 풀려한 유효투심을 확보하는 기능 식재 개념도 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식재 기능이 선정되고 선정된 식재 기능을 부지상의 다이어그램을 표현하여 식재 개념도 자 구상 개념도는 이렇습니다 자 녹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동선 자동차 보행자 동선 녹지 완화 정신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하나의 구상 개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식재 기능입니다 식재 기능 자 식재 나무는 어떤 기능이냐 먼저 경계식재가 있습니다 경계식재 부지 내 독공간의 특성을 강하게 함과 더불어 차폐 방음 방풍 차폐 방음 소리를 맡고 방풍 발음을 맡고 사생활 보호를 한다 자 녹음식재 광장 휴게공간 원로 등의 그늘 제공 및 경관 조성이 있고 있고요 지표식재는 랜드마크적의 기능이 있습니다 경관식재는 수행이 아름답고 간상가치가 높은 수종 간상가치가 높은 수종을 매월 선정해서 창의적인 성격의 식재를 기능을 한다 요점식재 지표식재와 유사한 특성 자폐식재는 불량경관지 소음 발생지역 사생지역을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뭐 큰 도로가에 소리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가 있어 여기에 나무를 신기죠 이런 것들이 자폐식재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식재 개념도의 작성 개념적 식재 기능 다이어그램 실제적인 식재 설계의 첫 번째 단계로 기본 방향을 추상적인 형태로 간략히 표현하고요 내용을 선별하여 간략하고 설정적인 도면 작성입니다 부지상 식재 기능 다이어그램 개념적 기능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부지의 조건에 맞게 구체하는 단계로 부지 기능과 식재 기능의 관련성 공간의 계약적 특유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수종 선정 및 배식 기준입니다 자 수종 선정 및 배식 기준 수종 선정 설계 부지의 환경 조건과 시장성 생료 환경의 적응성 경제성과 유지관리성 및 수목이진인 여러가지 기능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식재 기능의 수종을 선정한다 경계 식재, 녹음 식재, 지표 식재, 경관 식재, 요점 식재, 차비자 어떤 것을 쓰이냐 경계는 나무 이파리가 치밀합니다 아시겠죠 자 생장이 빠르고 유지관리가 쉬운 수종 가지가 말려지지 않는 상록수로 선정한다 녹음은 낙의 활료수, 지표는 꽃, 열매, 단풍, 경관은 수용이 단자하고 요점은 지표시장 유사역 강조정, 차폐시장은 지하구가 낮고 즉 지하구 뭐예요 나무의 뿌리가 낮고 지협이 축물, 치밀한 수종 이런 것들을 식재 기능별 수종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목의 규격입니다 수목의 규격 및 수목 규격을 측정 단위는 자 수고, 수간폭, 흉교직경, 근원직경, 수관길이란 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수고와 흉교직경은 가슴 높이에서 흉교직경 측정이 용이한 것 즉 메타스케어, 은행나무, 자작나무, 왕번나무 별표 수고, 수간폭, 수간폭은 상록, 교목록 또는 낙역, 과목록 곰솔, 도기, 가문, 비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수고, 근원직경은 지상부, 지상부 수관의 형태가 근원직경 사이에 현장에 나타나는 것 감나무, 꽃사과 이런 것들, 느티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수관, 수고와 수간폭, 수간길이, 길이가 나왔죠 그럼 뭐다? 눈, 향나무 그 다음에 수고와 수간폭, 근원직경이다 선어무, 선수요 수고와 수간폭, 가지수는 개나리 수고와 수간길이, 근원직경은 등나무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배식기준입니다 배식기준 식재주수의 선정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법에서 부지면적의 규모에 따라 조경면적을 산출합니다 하고 지자체에서 강한 정한 조례 따서 조경면적에 의한 식재주수 소요량을 교목, 과목별로 설치합니다 식재간격은 일반적으로 숙목시의 수관폭의 75에서 100% 정도의 간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단지시설물의 설계입니다 단지시설물의 정의 및 기능 외부공에서 인간의 행위를 조절 유도하고 보좌에 의해서 가로상이나 공원, 강장에 단지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치물입니다 자 단지시설물을 분류해서 기능별 분류입니다 구조시설, 뭐다? 교통시설, 관리시설, 휴게시설, 위생,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보시설, 조명시설,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형태별 분류해서는 자 선적인 서, 수익적인 거, 표명적인 서, 공간적인 서, 복합적인 거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단지시설물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 안정성, 편의성, 위생성, 쾌적성, 전달성이 있다 단지시설물의 배치 상호관계의 특성, 보행자 차동수의 고려 범죄 위험을 고려하고 기후 조건을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요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아저씨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연속성, 통일성, 위계, 상징성, 명료도, 공간창출 뭐 이런 것들 아시겠나요 자 오늘은 뭐 했냐면은 자 식재설계에 대해서 했습니다 식재설계 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은 2021년 12월 26일 자 안병희쌤이고요 도강양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아하 아멘